아연이 엄마 재밌어? 아구 재밌어! 눈 감고 타는 거 봐 아이 메롱메롱 메롱메롱 아이 예뻐라 눈 감고 타는 거야? 엄마 더 세게 밀어줄까? 우아 우아 내 소원이 비어졌다 내 소원이 뭐라고? 내 소원이 비어졌어 아 네 소원이 들었어? 아 하나야 네 소원이 이루어졌어? 꽉 잡아 꽉 잡아 아 그렇게 잡지 마 소원이 뭐였어? 여기 타고 싶어요 아하하하하 아까 어떤 남자한테 되게 오래 탔지? 응 그래가지고 타고 싶다 혜연이 소원이었어? 응 타고 싶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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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wanna ride I wanna ride 타고 싶다 응 타고 싶다 타고 싶다 타고 싶다 타고 싶다 타고 싶다 그랬어? 딸 warn Em 딸 말아 딸 때묻게 딸 때묻게 젠들 맞아 손 내고 오늘은 와 쫙 꽉꽉꽉 꽉꽉꽉꽉꽉 트롤 좋꽉꽉꽉 오오오오éis이좋오오오오오오ид 야 공원에 사람들이 다 집에 가고 이봐봐라 이봐라 이렇게 없는데 그래 여기 5시까지 5시 되면 문 닫는데 5시가.. 넘은거 같은데? 왜? 넌 계속 탈거야? 깜깜해질 때까지 탈거야? 우리가 꼴찌로 집에 가겠네 실컷 놀고 하연이 여기 놀이터에서 뭐가 제일 재밌어? 이거네 아니 손잡아 똑바로 어 그래 타 너도 어떤거 이거? 너도 애기께 타고 싶어? 그건 좀 낮아 타봐 애틀 타 나 이거 타고 싶어 나 이거 타고 싶어 나 이거 타고 싶어 나 이거 타고 싶어 세게 해 하진 좀 밀어주세요 아빠 하진 좀 밀어줘요 아빠 하진 좀 밀어줘요 아우 야 춥다 은지 이것만 하고 가자 놀이터에 이제 사람들이 없어 하진아 그 그네는 낮아가지고 발을 좀 높이 들어야 될거야 하진아 그 그네는 낮아가지고 발을 좀 높이 들어야 될거야 하연이는 네 그네 타고 싶어가지고 아까부터 소원 빌었대 나 남자애가 이거 타고 싶어 타고 싶어 타고 싶어 계속 계속 타고 싶어 계속 타가지고 하연이가 타고 싶었지 그치? 저거 해 봐 저거 해 봐 저거 해 봐 저거 해 봐 이제 얘는 그네도 입으로 타 계속 시끄러워 아까부터 계속 그치? 하진아 웃기지 그네가 제일 재밌대 가자 이제 가자 이제 엄마 춥다 소원아 좋아 가자 이제 엄마 춥다 저희 집 내려줘요 신하야 나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가자 이제